안녕하세요. 김명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도비 DPS와 폴리오에 관한 전체 계열을 공부합니다. DPS가 무엇인지, 작업의 전체 과정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실제 지필 화면을 만들어서 폴리오 빌더를 통해서 업로드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어도비 DPS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PS의 개념과 장점을 보려고 합니다. DPS는 앱북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인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됩니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을 통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책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웹의 형태와 앱의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과 솔루션으로 구현되는데, 어도비 DPS는 솔루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DPS의 작업 과정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컨텐츠를 수집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추가한 상태에서, 모바일 앱을 배포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디자이너의 코딩 없이도 앱을 쉽고 빠르게 풍부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기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책이나 DPS를 사용하면 매거진이나 사보, 세일즈 툴이나 신문, 그리고 카달로그나 교육 콘텐츠, 포트폴리오 등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DPS에 대한 소개를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어도비닷컴이나 어도비닷컴 프로덕트 항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필을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열고 가로 지필과 세로 지필 형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인디자인에서 보이는 세로 만들기 항목에서 문서를 선택하시고, 인쇄 항목이 아니라 의도를 디지털 출판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해제하시고, 세로 방향으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백 및 단을 선택하시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파일에서 가져오기 명령을 선택하시고, 가로 화면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원하는 위치에 놓겠습니다. 탭을 사용하는 경우 상단에 있는 부분에 다른 메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50픽셀 정도를 띄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배경 색깔을 넣기 위해서 정경색을 스포이드를 통해서 안쪽에는 색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사각형 툴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합니다. 이미지를 가렸기 때문에 이미지의 뒷부분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배치에 가서 맨 뒤로 보내기 명령을 선택합니다. 이제 세로 화면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화면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명령을 선택하시고, dps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dps 안쪽에 들어가셔서 세로 화면 언더바 h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로 화면으로 되어 있는 화면은 언더바 h라고 하는 명령을 붙이고, 가로 화면인 경우에는 언더바 v라고 하는 명령을 붙여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 만들어진 화면은 세로 화면이었고, 우리가 디바이스를 보게 되면 가로로 또는 세로로 돌려서 보시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로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문서의 옵션을 바꿔서 가로 화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문서 설정이라고 하는 명령을 선택하고, 방향을 세로가 아니라 가로를 선택합니다.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서 가로 화면으로 바꿨습니다. 밑에 있는 배경은 삭제하고, 이미지를 왼쪽으로 놓겠습니다. 이미지를 동시에 같이 확대, 축소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모서리를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클릭한 상태에서 프레임을 드래그하셔서 빈 공간이 생겼다면, 상단에 있는 자동 맞춤 항목에서 프레임에 맞춰지도록 조절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